오늘의 시장 키워드는 아무래도 유럽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따른 조종을 협상을 들어갔다. 이 부분에서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산 위스키, 오토바이 이러한 제품들에 따라서 50%를 부과를 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 인상을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산 철강에 따른 관세 문제,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6월 1일로 발효 예정이었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아무래도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3년 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미국이 유럽산 제품도 같이 부과를 하면서 유럽이 보복 관세로서 오토바이나 위스키, 미국산 제품들에 추가적으로 50% 인상 관세를 한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무역 분쟁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혹은 또 투자 위축이 많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미국하고 EU 회원국들 간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다시금 개선하려는 모습에 증시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트럼프 시절 때 좀 관계가 좋지 못했던 미국과 EU 간 다시 한번 동맹국 재차 확인을 하면서 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협상을 했고 결과는 좋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의 시장에도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무역 분쟁은 아무래도 기업들 간의 큰 타격을 이룰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점점점 악영향을, 악순환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악순환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무역 분쟁 자체가 좀 완화되거나 협상 카드가 보인다 싶으면 아무래도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식이나 주가나 그러한 실적 모멘텀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개선되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좀 타격해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에서, 그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어떤 업종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업종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백신,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6월 말까지 미국 자국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승인받은 그 2천만 도스 이상을 전염병에 맞서고 있는 나라에 배포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 내 사용이 허가된 백신을 다른 나라에 돕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초에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가들에게 아스라제네카 백신을 6천만 도스를 좀 보낼 계획이었었는데요. 아스라제네카가 잠시 긴급 사용 승인 자체가 좀 멈춰지면서 계속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추가로 미국 식품의약청이죠. 그래서 여기 FDA에서 미국 내 사용을 허가한 승인한 백신, 화이자, 준슨앤조슨, 모더나, 이러한 제품들을 2천만 도스를 오히려 지원키로 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경기 회복 등 기대감이 좀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이러한 업종으로 이슈 기호들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미국이 2천만 회분을 더 해외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총 8천만 회분을 해외 공급을 하게 되는데 물론 어느 나라에 공급을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좀 되지 않겠냐, 포함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지금 지배적인 시나리오는 삼성이 신규 공장을 징설하면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에 맞게 되지 않겠냐, 그러한 빅딜이 이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계속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더나 관련주들도 연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은 계속 좀 눈여겨보자, 그러한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종목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매물들이, 차익 매물들이 쏟아졌던 철강, 이러한 관련주들도 많이 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바로 동국재강이라는 회사를 종목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어저께 한 5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동국재강은 이제 경기 회복을, 아무래도 철강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올해 1분기 109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아무래도 동국재강의 주력 제품은 봉영강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강판이 있는데요. 올해 건설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서 봉강, 시장이 극심한 풍기 현상을 빚고 있으면서 재고가치, 자산 상승 및 판매도 굉장히 크게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50% 가까이 급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큰 수혜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전제품, 건설 자재에 주로 쓰이는 컬러 강판 판매량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컬러 강판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에서 8%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철강, 업황, 호주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는 이 동국재강을 종목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